안녕하십니까 로마호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3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0일, 시간은 9시 2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로마의 온도는 11도 정도 되고요. 오늘은 해가 쨍쨍 찌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고 온도는 21도, 최저는 10도 정도 되고요.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금요일, 목요일부터 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 베르세또 벤티두의 포이디세 아이스 오이디셰블리 22절, 효과의 목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부터, 시écur한 일정에서, 입학 이쁘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Google 번역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poi disse ai suoi discepoli verranno i giorni in cui desidererete vedere uno dei giorni del figlio dell'uomo ma non lo vedrete 22. poi disse ai suoi discepoli verranno i giorni in cui desidererete vedere uno dei giorni del figlio dell'uomo ma non lo vedrete 22. dann sagte er zu seinen jüngern es werden Tage kommen an denen ihr den wunsch haben werdet einen der Tage des Menschensohnes zu sehen aber ihr werdet ihn nicht sehen 22. dann sagte er zu seinen jüngern es werden Tage kommen an denen ihr den wunsch haben werdet einen der Tage des Menschensohnes zu sehen aber ihr werdet ihn nicht sehen 22. dann sagte er zu seinen jüngern 22. dann sagte er zu seinen jüngern Sie sprechen an denen ihr den wunsch malzhnete n runner 22. dann 22. dann 22. dann boi 는 후회가 되겠구요 요거를 then, boi 후회 this 는 말했다 가 되겠구요 원형은 딜의 말하다죠 말하다 이거의 원과고 3인칭 단수 i 수어 이드 셰플린은 요거를 이제 어 단수로 하면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는데 단수로 하면 r 그의 제자에게 r 수어 그의 디 셰플린 제자 d 제 볼 로 그의 제자 이거의 복수 네 r 이 복수가 되면 이게 2가 되고 수어의 복수는 그의 복수 d 셰플로 제자죠 제자는 d 셰플린 on은 2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베라 안노 올 것이다 미래죠 미래 베니레 원형은 베니레 오다 오다 이거의 미래 3인칭 복수 이조르니 이조르니 날들이 되겠는데 이것도 단수로 한번 해보면 일 베르노 어떤 날 이거의 복수 인구의 그 날 중에 이조르니 인구의 뭐 뭐 하는 날에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대시대를 내 원하다 줘 대시대 아래 대시대 를 했때 이거는 대시대 아 대시대를 원하다 이거의 미래 남은 친구 아니 인 친구 인 친구 네덜레 메델에 메델에는 보다 줘 보다 보다 메델에 보다 온 오데이 쪼르네 온 온 온 온 하루 하나 그래서 데이 쪼르네 는 날 이기 때문에 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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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델 필리오 델은 이제 먼머의 D 플러스 1이죠 D 먼머의 정관사 1이 되겠습니다 필리오 델 루어머 필리오는 아들이죠 아들 델은 이제 D 플러스 엘레아 퍼스트로프에서 핍사진 정관사와 D 먼머의 우어머는 사람 사람의 아들 필리오 델 루어머 사람의 아들 마 마는 그러나 논은 논이죠 아니다 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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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레 때 볼 것이다 베데레 요 위에 베데레 미래 에 베데레 보다 보다 이거에 미래 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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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공부한 것 그 다음 말씀은 23절 23절 23에 비시디라 에 꼴로 꼬로 넘비 안다 넘뉴 셀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따리가 아니라 따르 이 말씀을 또 동일하게, google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e vi si dirà, eccolo qui, o, eccolo la, non vi andate e non li seguite. 23, e vi si dirà, eccolo qui, o, eccolo la, non vi andate e non li seguite. 네, 이번에는 동일아로 한 번. 23, und es wird zu dir gesagt werden. Hier ist es, oder? Da ist es, gehe nicht dorthin und folge ihnen nicht. 네, 한 번 더. 23, und es wird zu dir gesagt werden. Hier ist es, oder? Da ist es, gehe nicht dorthin und folge ihnen nicht. 네, 영어로도 들어봅니다. 23, and it will be said to you. Here it is, or, there it is, do not go there and do not follow them. 네, 한 번 더. 23, and it will be said to you. Here it is, or, there it is, do not go there and do not follow them. 네, 이거를 이태리어로 공부해 보면 23. 23. 20가 20이고, 3가 3이죠. 그래서 23. 23. 23, 23. 넘어갑니다. n은 이제 그리고구요. 그리고 b», î는 너희에게, 직접 목적으로 너희를 punishment. b,가 발음을 한 번, 이렇게 좀 어려워서. b, 너희에게 cd라. 말할 것이다. 인데요. 원형은 빌, 빌, 씨, 말하다 제기동산요 그래서 이거에 미래 미래, 단명칭 그 다음에 남아가서 애걸로 여기 자 뭐 줄 때 여기 있습니다 애걸로 여기 있습니다 애걸로 여기 있다 애걸로 그 다음에 원은 혹은 또는 논이 되어있고요 애걸로 애걸로 자 라는 저기 저기 있다 왜 이런 뜻이다 애걸로 라 애걸로 여기 있다 애걸로 라 저기 있다 그리고 논 논은 이제 여기 와서 논은 부정이죠 부정 아니다 논 비 거기에 장소죠 여기 위에는 비가 너희에게 2인칭 복수 2인칭 인데요 여기서는 장소를 가르치다 안다래 할 때는 장소 그 장소에 논 비 안다래 가다 가다가 되어있죠 그래서 안다래 이게 명령 2인칭 복수 논 비 안다래 가지마라 논 비 안다래 가지마라 그리고 애는 그리고 논 부정이죠 그리고 리 그들이죠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그들 그들을 논 비 세구이데 따르지마 논 리 세구이데 그들을 따르지 마라 세구이데 따르다 이거에 명령 2인칭 논 리 세구이데 그들을 따르지 마라 무의사항이 또 나왔어 네 이거를 복사해서 달라내고 붙여넣기 이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 네 이제 이 말씀으로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볼텐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거를 위에 독일어로 바꾸고 자리를 23 3 und 20 3 3 20은 20 3 und 20 3 und 그리고 20 20 3 und 20 23 3 und 20 4 und 20 4 und 20 4 und 20 5 5 5 5 5 5 5 5 7 8 5 5 5 5 5 6 5 5 5 6 6 6 6 6 6 7 7 8 7 7 7 8 8 9 9 9 9 9 9 9 9 10 9 9 9 10 10 10 9 11 11 12 14 16 15 16 16 이것이 여기 있다. Here is as. Oda. 또는 Oda. Da. 저기. Da is as. 저기 있다. 저기 그것이 있다. 게해. 게해가 게헨이죠. 게해는. 아, 안 돼. 게해는. 게해는. 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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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따르다, fo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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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en, 그들, 그래서 folge, innen, nicht,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folge, folge, nicht, gen,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번, 복습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unter는 그리고였고, es 그것, road to dear, gesagt, verden,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해줄, 그것이 말해줄 거다, here is this, 그것이 여기 있다, oder, 또는 da is this, 그것이 저기 있다, here nicht, 가지 말라, dortin, dortin, 거기에 가지 말라, get nicht, dortin, und folge, innen, nicht, 그들을 따르지 말라, folge, innen, nicht, 그들을 따르지 말라, folge, innen, nicht,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오시는 날, 그 날을 누구나 다 보고 싶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 나올 텐데,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고, 많은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어제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그때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